흐음 아니 도대체 애들 2층에서 공부한다 했는데 이런 소리가 왜 나는 거야? 애들아 뭐해? 흐음? 응? 아빠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분명히 또 지진 소리가 났는데? 응? 아닌데? 나이를 드셔서 헛것이 들리시나? 아니거든요 어어? 내가 잘못 들었나?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얘들아! 네? 공부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자꾸 아빠 왜요? 무슨 일인데요? 음 뭔가 수상해 도대체 무슨 어떻게 이렇게 굉음이 나는 거지? 공부해라 아이 방해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있는데 왜 저러는 거야? 어 오.. 오.. 어... 으아아... 으아아.. 확 흫흡흡흡흠 으악 너네 그거 뭐야? 어? 누가 집에서 스카이콩콩하래 어? 너네들 안 되겠다 그거 둘다 압수 압수 압수야 빨리 줘 빨리 줘 어 누가 집에서 이렇게 캥거루 스카이 콩콩 뛰래 어 어 옆집에서 찾아오겠다 압수야 압수 이거는 평생 압수야 절대 절대 안 돌려줄 거야 우린 앞으로 무슨 낙스로 성공해를 일으키나 미호야 아빠 그러면 저희는 캥거루가 가지고 싶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캥거루 스카이 콩콩을 가지고 논 거야 네 캥거루가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캥거루 있으면 평생 소원궁에 안이 느끼고 얌전히 공부하면서 정교 1등 유지할 텐데 캥거루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아빠가 캥거루 뽑아줄게 따라와 캥거루 뽑아주면 너네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아 방금 빠져줘 따라와 애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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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빠 리아가 사라진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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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안 그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 어? 어? 애들아 빨리 자 아 이게 바로 호주 알이라는 거거든 호주에는 캥거루가 살아 그러니까 호주알을 까면은 캥거루가 나오는데 아빠가 돈 보이지? 돈 엄청 많은 거 호주알이 750원 이거를 엄청 많이 사서 캥거루 뽑아줄게 알겠어? 네 자 일단 간단하게 세 개부터 간다 부화하기 제발 아 긴 거다 아 긴 거네 긴 거 부른데 나는 아쉽네 그러면은 자 간다 다음 거 간다 네 여깄다 자 간다 캥거루 반디코프 뭐야 쥐잖아 다음 간다 그러면 자 캥거루 와라 제발 나와라 얘들아 이거 캥거루한테 사랑 좀 줘 캥거루 나오라고 캥거루 나와라 리아야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오 넌 캥거루야 캥거루 알았지? 넌 캥거루야 캥거루가 나와야 돼 캥거루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자 간다 부화기 부화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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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아빠 왜 똑같은 애들만 계속 나와요? 아빠 내용 만들 생각이에요? 그러게 안되겠다 너네들의 응원을 받아야겠다 리아야 너부터 응원해봐 자 이 캥거루 알을 뽑을 테니까 캥거루 나와라 응원해봐 빨리 그건 제 전문이죠 드래 하하 하하 어후와 와 시작합니다 플레이 플레이 크 하하 하하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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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건 나온다 하나에 750원이라고 얘들아 아 코알라다 오 그래도 초위기에요 오 그래도 이거 초위기야? 네 어 그러네 제가 일반 나왔었는데 초위기 때문이에요 초위기다 이거 오케이 좋구 자 다음 다음 간다 이번에는 제발 캥거루가 나오게 해주세요 캥거루가 제일 좋은 거 맞지? 캥거루가 캥거루가 그래 레전드리가 맞구나 아 제발 나와야 될텐데 애들이 그럼 또 층간소음 일으킬텐데 아빠 응? 이번에는 제가 해볼게요 오 뭐야 그래 그래 네가 외계인이 되어서 그래 소통해봐 교감해봐 아 자 캥 캥 캥 캥 캥 캥 캥 DJ 제발 아 아니 무슨 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아 간다 한 번 더 알은 많아 애들 알은 많아 어? 어? 반티커틱 반티커틱가 벌써 네 마리야 네온팩 만들 수 있어 아빠 딩고 한 마리 더 나오면 딩고도 네온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 우리 위치를 바꿔보자 안되겠다 얘들아 위치를 바꾸자 우리 VIP 룸 가서 해보자 좋은 생각이에요 느낌이 안 좋아 자 여기서 댄스를 추면서 간다 제발 갱거루가 댄스를 추면서 나왔다 뭐야 한 번에 나왔어? 아니 아니 한 번이 아니지만 어 이거 나오기 힘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레전더리 편 한 번에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아 한 번만 해? 아리 사놓은 게 있거든 얘들아? 이거 너네들도 한번 해봐 와 진짜 부럽다 나도 뽑으려고 그랬었는데 안 나왔는데 자 너네들한테도 캥거루 알 4개씩 드리겠습니다 와 4개나 자 한번 리아가 까보시고요 됐다 미호한테도 외계인 미호한테도 몇 개 해주지 어? 어? 미호야 너 두 개만 해라 아 괜찮아요 저 두 개 있어요 4개만 뽑을 수 있겠다 캥거루 나올 것 같은데 3명 다 캥거루 있었으면 참 좋을텐데 그치? 무슨 소리에요 그 캥거루 우리 둘 중에 한 명한테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 그래 그러면은 너네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뽑은 애한테 줄게 자 시작해봐 이 캥거루 한 마리밖에 없거든 제일 좋은 거 뽑은 애한테 주겠다 대결 세계의 대결 너부터 해 너부터 해 너부터 해 으흐흐흐흐흐uf 대단해 어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에 내 말이 있어 너가져 삐삐삐삐 뭐라고? 갱고루라고? 아 좋아서 지금 뭐에요 제발 자 랏 어? 레오다 레오 우와 타조는 좋은건데 갱고루는 나일것 갱고루는 나일것 자 갱고루는 내 자리다 내가 갱고루를 뽑아보도록 하겠어 나와라 갱고루 믿고 있었어 어? 와 뭐야 갱고루 어? 아 뭐야 우리 동시에 세명다 해보자 지금 부화기 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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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갱고루 또 나왔어 나 갱고루 또 나왔어 뭐야? 뭐야? 나 2연속 갱고루? 어떻게 갱고루가 두번이나 나와요? 이거 진짜 나오기 힘든거 아닌가? 연속 이거 뽑기 힘든거라고 했는데? 우와 나 완전 금손이다 애들아 어? 우리는 그와중에 개구리 개구리 낳았네? 자 애들아 자 아빠가 그러면 이제 선물을 줄게 자 타는 물약까지 딱 먹여서 너희 둘다 줄게 알겠지? 네 어? 나 또 타도 나왔다 나 또 콜렛 나왔네? 자 이제 타는 물약을 너한테 먹이고 먹이기 자 먹고 됐다 먹이고 이것도 먹이고 음식 됐다 먹이기 자 애들아 이제 타는 물약까지 먹였고 이 캥거루는 니네 두 명한테 줄게 사이좋게 가지고 놀 수 있겠다 그치? 와 와 와 와 아 이제 캥거루 두 마리도 한 명씩 줬으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조용하고 공부 열심히 하겠지? 응? 응? 하으漂 흐의흐베일 fum 얘들아 캥거루 사주면은 조용히 한데 아이 진짜 ización